안녕하십니까 상상영어 최병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nimal Farm 동물농장 by George O'well chapter 8 part 7 The pigeons who were still sent out to spread tidings of rebellion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피지는 비둘기입니다. 아직까지도 were sent out to spread는 퍼뜨리다 tidings은 소식입니다. 뉴스입니다. 이 반란 소식을 퍼뜨리기 위하여 여기저기 보내어지는 파송되는 이런 비둘기들이 were forbidden 금지되었다. To set foot anywhere in on Foxwood. Set foot은 발을 디디다 놓다 그러니까 발을 들여놓다 거기에 들어가다 이런 말. 어디에라도 on Foxwood. Foxwood는 동물농장과 우호적인 필킹턴시가 운영하는 농장입니다. 이 농장에는 어디에도 anywhere 가지 말라는 말이죠. 왜 그럴까요? 거기에 가서는 반란을 부추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기들하고 우호적인 그런 관계니까. And were also ordered to drop their former slogan, death to humanity, in favor of death to Frederick. 그리고 명령을 받았다. 뭐하라고? to drop 하면 이것은 원래 떨어뜨리다, 놓아버리다, 버리다는 말입니다. 뭘, the former slogan of death to humanity, 인간에게 죽음을 이라는 그들의 그 이전 슬로건을 버리고 in favor of 몸을 위하여죠. 몸에 찬성하여 몸에 유리하게 이런 말인데 결국은 여기서는 death to Frederick 그러니까 인간에게 죽음을 이라는 말을 대신에 뭘 쓰느냐 하면 Frederick에게 죽음을. 자, 이 Frederick은 Pinchfield 농장의 주인이죠. 이 동물농장과는 아주 원수입니다. 자, 이 Frederick에게 죽음을 직역을 해드릴게요. 일단 갑자기 의역을 해버리면 혹시 의미가 연결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이 Frederick에게 죽음을 이라는 이 슬로건을 위하여 이 슬로건을 버렸다는 말이니까 결국은 이 슬로건을 버리고 이 슬로건을 재택했다는 말입니다. In favor of, 이 슬로건을 쓰기 위하여, 이걸 위하여 In the late summer, yet another of snowballs machinations was Lady Bear. 늦여름에, 여기 옛은 그러나입니다. 이렇게 옛이 문장 앞에 이렇게 나오면 그러나, 그러나 또 한 번의 another of snowballs machinations, machinations은 업무, 책동, 뭐냐, 이런 말로 conspiracy 같은 말인데 원래 머신하고 같은 말에서 나옵니다. 이 머신이 복잡하죠. 그렇게 그 기계처럼 아주 복잡하게 막 이렇게 서로 얽히 쓸게 해서 업무를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스노보레는 또 한 번의 업무가 was Lady Bear. 자기선 드러났다는 말 수동태인데, 원래 Lay Bear 하면 몸을 드러내다는 말입니다. Bear가 뭡니까? 벌거벗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데, 이런 말이죠. 벌거벗 껴버리다니까 결국 몸을 드러내다는 말입니다. The wheat crab was full of weeds. Wheat crab은 밀밭입니다. 크랍은 원래 곡물, 작물, 이런 말인데, 여기서는 좀 어역을 하면 밀밭입니다. 밀밭이 full of weeds. 잡초로 꽉 찼다. 밀하고 잡초가 꽉 차있다는 말입니다. And it was discovered that on one of his nocturnal visits, 스노보레는 mixed wheat seeds with the seed corn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It was discovered. 자, that 이하가 It 가지고, that 이하, 진주입니다. On one of his nocturnal visits 낙턴을 하면 이것은 night와 같은 말이죠. Nacht, 낙트 하면 그러니까 밤의 이런 말입니다. 밤의, 그러니까 밤의 방문, 그러니까 밤에 몰래 와서는 이런 말이죠. 밤에 몰래 와서는, 이걸 직역을 하면 뭐, 야간 방문 중 하나 이런 말인데, 이렇게 하면 너무 어색하니까 밤에 몰래 와서는, 스노보레 had mixed, 섞었다. 이 weed seeds, 이 잡초 씨앗을 뭐와 섞어버렸습니까? seed corn, 이건 이제 종자용 옥수으니까 옥수수 씨앗과 섞어버렸다는 말이죠. 자, 이렇게 했다는 것도 드러났다. 다음 페이지. A gander who had been private to the plot, had confessed his kill to skiller, and immediately committed suicide by swallowing deadly nightshade berries. Gander는 수컷거위입니다. 원래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위, goose, 복수형 geese죠. 이것은 암컷거위를 말합니다. 아주 은밀히 말하면은. 그래서 수컷을 따로 말할 때 이렇게 gander을 씁니다. 한 수컷거위가, who had been private to the plot, 여기 플러스는 아까 나온 machination, 업무, conspiracy, 다 같은 말입니다. private 하면 뭐뭐에 내밀이 관여한, private, 개인적인 사적인 이런 말 있죠. 같은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업무에 내밀이 관여했었던, had been 했었던, 이 수컷거위가, had confessed his kill. 자기의 그 죄를 고백했다, 그러니까 자백했다는 말, 자신의 죄를 자백을 했다. 누구에게? 스퀘러에게. and immediately committed suicide. 그리고는 즉시 자살을 했다. commit 하면은, 이거는 이제 주로 나쁜 의미하고 이렇게 많이 씁니다. 뭐 자살하다, commit, adultery, 간통하다. 이런 말. 어떻게 해서 자살을 했습니까? by swallowing deadly nightshade berries. 삼켜서, 꿀꺽 삼키고는 자살했다는 말인데, deadly는 치명적인입니다. nightshade 하면 뭐 이 풀 이름인데, 까마중이라 한답니다. 까마중. 치명적인 까마중 딸기. 이걸 꿀꺽 삼켜서 자살을 했다. 즉시, the animals now also learned that snowballs had never, as many of them had believed here too. 여기까지. 자, 이 동물들은 이제 이것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that 이하를. 스노볼이, 결코. as many of them had believed here too. here too 하면은, until this time. 지금까지입니다. 많은 동물들이, many of them, 많은 동물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처럼 Receive the order of animal hero first class. 이 order 훈장입니다. 자, 동물 영웅 1등 무공 훈장입니다. first class는. 자, 이런 훈장을 지금까지 많은 동물들이 믿어왔듯이 이런 훈장을 받은 적이 had never, 결코 없다. 결코 없다. 이런 것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전설에 불과하다. 이것은 그야말로 전설 따라 삼천리다. 이건 사실 아니다. 어떤 전설, which had been spread, 퍼진, 퍼뜨려진, 퍼져나간 소문이 어떤 전설이다. sometime after, 뭐뭐한 잠시 후에, developed cow shed, cow shed 전투 이후, by snowball himself, 스노볼 자신에 의해 퍼뜨려진 직역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는 전설에 불과하다. So, far from being decorated, he had been sentient for showing cowed is in the battle. 그래서 far from은 결코 몸이 아닌, 몸하기는 커녕 이런 말이죠. 몸으로부터 거리가 멀다는 말이니까. being decorated는 훈장을 받다는 말입니다. 데코레이터가 장식하다는 말도 있지만 훈장으로 장식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훈장을 주다는 말이 있는데. 훈장을 받기는 커녕, he had been sentient. 샌슈 하면은 책망하다, 비난하다, 문책하다 이런 말. for showing cowed is. 자, 이 겁을 보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겁이 많았다는 말이죠. 겁쟁이 같은 행동을 했다. 그것 때문에 책망을 받았다. 오히려 훈장을 받기는 커녕. in a battle, 그 전투에서. Once again, some of the animals heard this with a certain buildement. 다시 한 번 몇몇 동물들은 이것을 들었다. 어떻게 오히려 certain buildement는 당혹, 당황입니다. 당혹스럽게, 당황스럽게 들었다는 말이죠. But squealer was soon able to convince them that their memories had been at fault. 그러나 squealer는 곧 할 수 있었다. 그들을 설득, 여기 convince는 뭐 확신식이다, 설득식이다 합니다. 어떻게 설득식입니까? dead 이하를. their memories, 그들의 기억이 had been at fault. 틀렸다. 너희들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 머리가 잘못된 거야. 그런 적 없어서. 이렇게 잽싸게 그들을 설득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회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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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